전주시가 주요 현안마다 정책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 갈등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역사도심직으로 지정된 전주 동문사거리 일대입니다. 전주시는 도심 상업화를 막겠다며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 입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줄면서 비인상가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 반발에 전주시는 입점 제안 방침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주민센터가 들어설 턴입니다.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 입지를 정했는데 전주시가 최근 계획을 뒤집어 이곳에 체육시설을 지으려 합니다. 대신 기존 체육센터 터에는 주민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바뀐 정책에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축해 가지고 기간만 늘리고 그래서 일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산업부의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당시 하루 만에 동의해준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장.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소송을 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금 행정은 오락가락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전주시 행정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